We've got a newcomer, are you ready? 아... 나 진짜... 입 좀 오면 쏘리치 너무 무서워. 트라우마가 일 것 같잖아. 가드를 잘하자. 대공을 잘 치자. 이 정도 연습해보자. 에라이. 오 야! 야 미친놈인가? 야 씨 너 너무한다. 아... 나 진짜 너무한다. 아... 아 개같은 거. 아... 야 이거 말이 돼? 나 점프했어. 개같은 거. 야 씨. 개같은 거! 오우! 한여름밤 내리는 눈님. 팔로우. 정말 진심으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새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. 아 개같은 거 진짜. 너 진짜 너무해. 진짜 너무해. 너는 진짜. 한 번 더. 연습한 콤보 간다. 그렇지. 이겼을까? 네? 개같은 거라뇨. 아주. 아주. 아주 좋은 거죠. 팔로우는. 아 나 진짜 너무한데 진짜. 아 진짜 미친놈이야. 얘 누가 되냐? 야 나 진짜. 아 진짜. 그죠? 저거 나쁜 놈이에요. 아니. 저걸 코 잡으러 저렇게 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나 솔 좀 입여. 아나. 이게 9층의 힘인가? 피해. 피해. 도망쳐. 아니. 와. 왜 됐다. 와. 네이스. 아냐. 이게 뽀록이라는 거고. 증명될 거라서. 아. 6피. 6피 판 적이 모아저기 좋아. 아니. 아. 진짜 화가 너무나. 아. 진짜. 너 진짜. 너 진짜. 그런 거 없어. 오. 봐봐. 이제. 어? 좀. 너의 위치를 알겠어? 사실. 그래도 네가 더 유리하긴 해. 뭐야. 뭐야. 나 벽 두 번이나 꼈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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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마이. 가. 아. 아. 인간 승리다. 야 빨리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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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봤죠? 봤죠? 내 저희 조기훈이라는거 봤죠?